1,200kVA의 설비용량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 있는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선임한 현장의 수변전설비는 동력용 전용 변압기 440V 500kVA 일대와 동력설비 변압기 380V 400kVA 일대 그리고 전등 및 전열용으로 사용할 변압기 220V 300kVA 일대의 용량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현재 전기용량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글수전실로부터 신규 공장까지 거리는 70m 정도 되는데 거리와는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 피크가 나와 있습니다. 15분간 최대 수요전력이며 변압기 3대의 최대 수요전력입니다. 수전층 메인 V12 패널에 있는 전력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최대 수요전력을 표시합니다. 각 변압기 전력은 해당 저압배 전반 메인에서 전력계를 보면 됩니다. 평상시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일정시간 간격으로 전력 및 각상전류를 적어놓은 수급일지를 참조하면 평균치와 최대 수요전력을 산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자료로 각 변압기 증설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설시에는 이러한 기초자료에 해당 설비 용량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전업강화는 용량과 부하설비와의 관계식으로부터 전업강화를 검토하고 허용전류를 검토한 후 기계적 강도 즉 단락강도를 꼭 검토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락강도 검토를 통해서 보호협조도 검토가 되어집니다. 또한 단락강도 검토가 되어집니다.